2017년 3월 학력평가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. A부터 C 그리고 기역부터 D급이라고 합니다. A부터 C는 결핵, 홍역, 그 다음에 혈우병 중에 하나이다 그러는데 결핵은 세균에 의해서, 홍역은 바이러스에 의해서 그리고 혈우병은 우리 유전자 돌연변이기 때문에 얘는 비감염성이다 라고 알고 있죠. 자 특징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유전병이다 얘가 바로 혈우병에 속하는 거죠. 세균에 의해서 유발된다 그랬어요. 세균에 의한 것은 결핵에 속하고요. 모든 사람한테, 다른 사람한테 전염될 수 있다 이것은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한 결핵과 홍역이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. 그럼 얘네들을 각각 매칭을 시켜줄 건데요. 자 먼저 특징 전체 중에서 이제 질병 두 개에 속하는 애가 이 D급이죠. D급이 여기 마지막 다른 사람에게 전염될 수 있다에 속하게 됩니다. 자 그 다음 여기가 결핵이나 홍역 중에 하나씩 되겠네요. 그 다음 결핵이 이제 두 개로 나타나게 됩니다. 세균에 의해서 유발된다 해도 결핵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중복으로 나타나는 C가 결핵이 될 거고요. 하나만 나타나는 얘가 홍역이 되겠죠. 더불어서 이제 D급은 여기 마지막 것이 되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게 기억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. 나머지 이제 니은 그리고 여기가 혈흡병이죠. 혈흡병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 보기로 갑니다. A는 홍역이다. 맞는 말이고요. D급은 누구냐면 D급이 누구죠? 요 놈이네요. 자 요 놈은요. 다른 사람한테 전염이 될 수 있다인데 지금 다른 말을 하고 있죠.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. 자 C를 치료할 때에는 결핵입니다. 세균을 치료할 때에는 항생제를 사용한다. 맞는 말이죠. 기역과 D급이 정답이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.